아 그래야 병아리 봐 병아리 맘마 먹는거 봐 어이 맘마 많이 먹으라 우리 맘마 많이 먹으라 많이 먹고 쏙쏙하라 근데 이거 봐봐 어 잘 먹는다 많이 먹으라 준우야 우와 잘 먹는다 병아리가 죽었나 어째 몇마리가 없니? 응 다 먹을 수 없어요 준우야 병아리 몇마리 죽었나 보다 어째 다 없다 엄마 이거 쓰면 다 죽어라 에이 그거 병아리 밥을 왜 그랬어 병아리 맘마 주라니까 준우야 여기다 쏟아줘 준우야 맘마 줘 쏟아줘봐 야 먹어다 먹는거 봐 잘 먹는다 그치 내가 다 먹은거 내가 다 먹은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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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